랭크 트레이닝 고맙습니다 랭크 트레이닝 고맙습니다 5랩 18랩 1랩 좋아 제이크빅의 움직임을 오늘 잘 봐주세요 1랩입니다 1랩 20랭크 그의 움직임이 어떤지 저걸 보고서 타산지석으로 삼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생존재를 안하면 되는지 좀 있다가 어떤 움직임이 살인자를 도와주는 움직임인지 타산지석으로 삼은 제이크빅 오늘의 제이크빅을 주목해주세요 캐릭터마다 능력치가 다르다기보다는 고유 스킬이 있어요 예를들어서 아까전에 백인 여자분은 달리기가 잠깐 빨라진다던지 흑인 여자분은 자가치유 능력이 있다던지 그 다음에 동양인 남성 머리 긴 남성은 사보타지라고 해서 갈고리같은걸 부수는 능력들 그 다음에 김풍 남자 김풍처럼 생긴사람은 그 리더시 다른사람을 더 버프주는 역할? 뭐 이런식으로 좀 있어요 제일 먼데부터 가야지 까마귀 달려가는 소리 들리는데 여기 어두워 넘어가는 소리 여기 어두워 넘어가는 소리 여기 어 뭐야 아이씨 이게 왜 이게 이게 빨래템 맞냐 여기 여기 사실 이렇게 잡으면 안되는데 혹시 얘네들의 능력을 좀 보려고 혹시나 지하로 내려갔나 지하창고 위치 좀 보고 여기 자라 안에 두명 뭐 이거 벗어놔야 돼 머리카락 살짝 깔은거 같은데 시드니들은 항상 주의해야되요 집쪽은 엄마도 내부터보고 이동했구나 아 헬로우 시드니 아우 안맞았어 아이씨 집으로 뛴다 아이씨 아 저금만 더 늦게 잡을거 일부러 아 이 좀만 더 늦게 잡았으면 한방에 죽는건데 아 뭐야 어이씨 뭐야 이거 뭐 어떻게 된거야 뭐지 떨어지는 구조에요 여기 떨어지는 구조에요 헬로우 시드니 왜 그리로 도망갔어 왜 그랬어 왜 너 막다른 길로 달렸지 너 뭐야 너 20랭크야 너 아까 6랭크 아니었어 너 지하로 가자 나랑 같이 아오지 탕관 가자 어 여기서 누가 또 뭘 뒤지고 있어 어 아 오 아 이리로 와 아우즈 가자. 네 친구 여기 와있다. 여기 아예 너와 같이 무탄애들만 남은 것 같은데? 점수 좀 넣고 완전 꾸짓간이네요. 이거 진짜 제일 까다로운 시드니 두명 다잡았네 나머지 한명도 시드니였던가 내가 잡느라 안올줄 알았나봐요 둘이 아주 난리났다. 참 이거 완전 아유 미안하게 됐습니다 나머지 잡으러 가야겠다 점수 한 번이면 더 넣고 점수팜이 가고 소리를 잘 들어야 돼 이렇게 항상 소리를 잘 들으면 저기 어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생존자들이 으응? 응? 다 없어? 저쪽에 있었구나 저쪽에 있었구나 학생님 내가 안가는 쪽부터 있었네 그럼 이쪽 끝으로 오겠죠? 여기 있다 아이고 집으로 도망가 너 잘하는 애니 못하는 애니 뭐 어떻게 여기 있으면 안되는데 아 잠깐만 제일 먼저 잡고 가야겠는데 딴 애부터 잡고 가야겠네 얘는 여기는 안돼요 여기는 이제 아무리 해봤자 잡을 수가 없는 구간이거든요 딴 애부터 제이크박부터 잡죠 아 레벨1 제이크박부터 일단 잡아놓고 그 다음에 쟨 마지막에 어차피 회복 못하는 애인거 같으니까 회복해주려 없으면 쟨 끝이거든요 어차피 시는 소리 들리면 언젠간 잡히게 돼있어요 흠 난리 났네 제이크박 제이크박 이제 난리 났네 이 움직임 보세요 딱 나한테 가장 알맞은 움직임으로 따라와 주죠 나랑 만날 수 밖에 없는 움직임을 해요 저렇게 바깥쪽으로 튀면은 무조건 잡히는 거거든요 저렇게 바깥쪽으로 튀면은 무조건 잡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중앙으로 트셔야 돼요 내가 제일 빡칠 때가 중앙으로 튈 때거든요 이렇게 가생이로 튀면 100% 잡혀요 무조건 섭YA 남 zupełnie 印chas 얘가 구하러 올 건데 이 입장에서 얘 죽으면 좀 바람구멍 찾으러 가겠죠 하지만 점수 다 모으고 바람구멍 찾아야지 네 개구멍 찾으러 갈게요 아 아까 전에 신을 잡을 수 있었는데 한 타이밍만 늦게 때렸으면 그냥 드는 거였는데 아 이제 아 저거 구하려면 구해라 난 개구멍 찾고 있어야지 네가 개구멍으로 탈출하는 꼴은 못 보지 알아서 죽었네 개구멍 참을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지 여기있다 왜 여기 있는거 알면서 여기 없었지? 이해를 못하겠네 여기 있는거 사라진다 여기 있는거 아니여 여기 있는거 아니여 왼쪽에 소리가 나는데 저 소리내가 저거는 딴소리인가 봐요 아 점수때문에 개구멍이 안돼요? 아 점수 달려고 이 빡압빡 소리가 이게 저기서 그냥 나는소린지 쟤 뛰어넘어서 나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구 저기는 항상 헷갈린 소리나더라 시드니 어딨나 내 개구멍은 한개에요 어 소리난다 온다 근처에 있어 비명소리 들었죠 여러분들 신소리 모른척해요 왼쪽에 있죠 이쪽에 모른척해 왼쪽에 뛰어가려고 할꺼같아 왼쪽에 있죠 저기있다 아이고 아 아깝네 너 진짜 운좋다 너 어째이렇게 운이 좋냐 대구멍으로 달려가고 대구멍으로 달려가고 대구멍으로 안달려갔어 어 영원히 할수는 없을꺼야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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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진짜 날 야빴어 니야 니가 내 일부러 너 깬거 모르겠니 어? 팔레트? 너 지하로 가자 너 인마 아오지 가자 너 영창가자 영창 어? 지기뭉진 인마 너 이거 전문가야 자 고맙습니다 아 완벽했네요 깔끔하게 잡았네요 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 점수 오 좋아 오 16랭크 와우 16랭크 대박 네 대박입니다 네 성공했네요 확실하게 날 보고있어 그렇지 판대시 때릴테니까 기다리세요 자 다음 친구